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을 위해 교사들에게 영적으로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사명감으로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제9회 성결교사대회가 29일 개최합니다. 내달 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성결교사대회에서는 전 바나바 훈련원장 이강천 목사, 한동대학교 이정민 교수, 청함교회 이정현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. 총회 본부 교육국 관계자는 성결교사들이 은혜와 회복, 성장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.